드십시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기장이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어디 가십니까? 아, 예. 물을. 굳이 또. 멈춰야 되는데. 사우님을 상대로. 앉으십시오. 이게 뭐라고 또. 숨겨버렸어요. 또 이제. 검은 단물이 맛있는 거죠. 이거 국에서 굉장히 귀하다고 들었어요. 사우님 이거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솔라는. 오, 많이. 네. 그치. 미제인데요. 제국주의 유산 아닙니까? 미국 제국주의. 오케 씨는 옷이 미제 아닌가요? 그런가요? 하우님.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에서 굉장히 귀한 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설탕물을 이렇게. 내먹어? 죄송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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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한국 사람이 됐어요. 진짜 선 안 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북에 가까이 갔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 참 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음식을 꼽으라면. 지금 이 한 끼가 아닐까. 어떻습니까 맛이? 정말이지. 꼬리. 꼬리를. 자기 입으로? 원래 장어라는 게. 스테미너에는 꼬리가 제일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꼬리가. 꼬리가 제일 좋은 거. 아. 잘 숨었나봐요. 잘 숨었나봐요. 잘 숨었나봐요. 한 마리 더 주세요. 뭡니까 이게. 왜 세 마리가 나왔겠습니까? 한 마리 더 사겠습니다. 한 마리 더 사겠습니다. 한 마리 더 사겠습니다. 꼬리. 제가. 형 너 못 먹으면 형 어떡합니까 그럼.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 진짜 좋게 봤는데. 사부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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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됐어요. 아 됐어. 아유 누세요. 그대 생각에. 이거 봐 굉장히 실망했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그때 서운함이 있는데. 어떡해요. 이우 믿었고. 나 진짜. 나 진짜. 이우씨. 나 굉장히 실망했고. 이거 알지 이 사람아. 가겠습니다. 나 굉장히 실망했어. 당신 그만. 사부님. 아 진짜. 일단 정리하고. 사우님. 사우님. 이거 봐요. 죄송해요 거의 다 먹지 않았나요? 네. 다 먹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